치는건가봐요 오 박스를 이렇게 탈고 있구나? 우와 이거도 비쥔다고 한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좋겠는데? 그냥 여기는 한개씩만 다 담아서 그냥 빡빡 하고요 좋습니다. 아 그런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딥니까? 홍대에! 홍대에 왜 왔어요? 데이트하러 왔죠? 뭐하고싶어요? 전 철판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어요 마이린이 하셨던 해피필즈 한번 가볼까요? 네 홍대에 온김에? 네 어떤재리좋아요? 헛삼젤리 헐 헐 재미없죠? 재미없으라고 한건데? 아닌데요? 저도 헛삼젤리 먹고싶어요 아이고 잘했어 빨리 가 아 같이 갈아주세요 오오 여기 혼자 홈자 오오오 다 환불했대 가자 가자 네 뭐가 사고싶은데? 아이폰 세븐 폰케이스 엄마가 안 사줘서요 아 있잖아 소개실때 있는거 있잖아 그거 말고 캐릭터 아 캐릭터 상욱이가 사면 되요 왜 갑자기? 상욱이 자 돈 꺼내 네? 엄마 카드 폰이 엄청 많죠? 보드게임 보드게임 놀이터 다음엔 보드게임도 시간당 2천원 2천원 아까 2천원 없잖아 맞아 그래서 나 폰케이스는 안살았잖아 안돼 이렇게 하면 인성몰락 나와 스피너 대박 뭐야 이 엄청난 스피너들 다음에 이거 한번 사러 알겠다 그치? 우와 여러분 여러분 야 쩔니 쩔니 갑자와 가볼까요? 네 해피피시 까가 설명해주실대요 저기 아내가 가면 젤리씨 젤리 던져 도와드릴게요 어 뭐야 이거 공짜로 주는 건가요? 네 공짜로 드릴게요 부드러고 말 쪄요 부드러워요 약처럼 되어있네요 젤리가 그죠? 젤리를 담으시는 용기는 사이즈별로 아래쪽이랑 위쪽에 진열되어있는 용기 중에 원하시는 사이즈를 골라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위생장관 따로 있으세요 위생장관 착용하시고 종류 용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꾹꾹 눌러 담으시면 돼요 한번 골라볼까요? 위생장관 자 여기 여기 써있어요 봐봐요 위생장관 착용 용기를 고르고 스티커가 있대요 스티커? 여기랑 스티커? 그렇게 생긴거 같다고? 이 정도? 저 이 정도 할래요 보여주세요 가장 큰거에서 한 단계 낮은거 욕심쟁이 난 이 정도라 골라볼까요? 나도 그거 할래? 그럼 저도 바꿀게요 이걸로 아 뭐야 이게 뭐죠? 스티커요 저거를 젤리뽕에 붙였구나 아 이렇게 다 위에 봐봐요 붙이는건가봐요 박스에 이렇게 팔고 있구나 우와 아 여기에 문구가 있어 너 정말 예뻐 항상 함께야 너네 둘이 서로 나눠줄게 문구를 자 젤리가 진짜 많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젤리를 골라볼게요 우와 여기 강하나 젤리도 있다 어 이거 저 좋아해요 그래? 응 역시 나는 그러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거 어 그 4개 정도만 될게요 이게 바나나 젤리인가요? 네 제가 좋아해요 나 얘는 뭐? 이거 이거 뭐에요? 저는 이렇게 묻혀있는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게 좋더라구요 오 애니벌 동물젤리야 뭐? 저 얘 얘 맛있어요 계란라이더 요거는 두개 정도인데요 진짜 젤리 많아서 뭘 골라야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맛들이 써있어요 요거 오 이거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이네 여기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왜 치약이 있지 네? 사깨 맛들 아 이거 맛있어 내가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이것도 못된다고 한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가? 내가 줬는데 아 맞아 이건 이거잖아 응 저는 이런거 붙어있는거랑 먹을래요 이게 신등뿐이래요 신가?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받는 건데? 뭐? 하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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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선생님 여기 안에 이거 들어있는거 같아요 뭐야 엄청 커요 뭐야 이건 메추리알인가요? 먹어볼까요? 스트로베리 요거트 초콜렛 먹으면 안되지 지금 네 냄새 만들기 냄새 젤리 예 난 젤리부자다 이러지말고 저는 한개씩 마시 마시 그냥 뭐하는거? 그냥 여기는 한개씩만 다 담아서 그냥 말만 다 보여요 좋습니다 아 좋은생각이에요 최대한 꾹꾹 다 눌러 담아야돼 한개 네 이것도 두개지 제가 요렇게 묻히고 기꺼를 좋아해요 네 사랑을 받아줘 뽁 뽁 뽁 보여주세요 하트가 안보이는데 누구한테 주는 하트입니까 핫샘한테 주는 하트입니까 아니요 저 오빠야 저 오빠야? 아 뭐야 내가 놀리고 있는 공간이 있어 욕심쟁이 남상우 이것도 너 아직 아악 다 먹고 가 빨리 나야 어떻게 해줄거야? 나야 찐한거 미안해 한개 더 있어요 너 안준데 그래 제발 다음툰에 도와주세요 그래 제발 다음툰에 도와주세요 에이 자 이제 끝내볼까요? 골라 볼까요? 네 다 골랐습니까 네 뭐 골랐어요 맛있는 젤리들 이 약병은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 젤리약병에 이름을 젤리약 그런가 왔어요? 약이잖아 만병젤리야 가족들만 먹는 젤리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드리면 된대요 피카도 붙여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분은 더 담아오셔도 되는데 여자분은 더 담아오셔도 돼요 여자분은 더 안 담아오셔도 돼요 장갑은 버리는 곳은 이쪽이세요 저희 용기 앞쪽에 스티커 하나 붙여 드릴거구요 스티커 있는 쪽으로 만드시면 왼쪽에 있는 두 줄이랑 오른쪽에 있는 두 줄 중에 원하시는거 하나 골라주시면 여건 두 줄에요? 네 네 네 줄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서로 아 오빠는 나한테 주고 나는 엄마한테 주고 남준은 안 보여주겠다는거야? 자 자 보여주세요 오 너무 이쁜 용기에 약인가봐요 그죠? 네 그 안에 어떤 문구를 골랐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만 공개해요 하나 둘 셋 뭐야 여보 나의 이거 뭐야? 나와요 저하고 나였 알겠어요. 선물 표현하고 마무리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안녕. 이 젤리 휴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보내드릴게 알겠죠? 그럼 안녕. 안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